네, 영심이쇼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짠! 명사, 대명사, 동명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역할 그러면 왠지 느낌이 지루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no,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12세 중학교 이상의 어른들 있죠? 어른들은요, 영어를 이제는 어학으로 익히기는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품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영어를 쓰시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거나 혹은 보다 확실한 구조와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명사와 대명사, 동명사 많이 보셨던 아이들인데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세워져 있으시죠? 요것들 한번 저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얘는 자, 제자리로 갔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칠판 이렇게 쫙 살펴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보기 전에 이 아이들이 과연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동명사인지 정확한 개념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명사란 무엇인가? 명사라는 것들은요, 명사라는 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마커펜이죠. 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저는 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보드, 화이트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럼 대명사는 뭘까요?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가 화이트보드가 화이트보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이게, 이게, 이것이,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신해서 지칭해서 부르는 말을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명사란 뭘까? 동명사는요, 동사를, 동사, 동사가 뭐죠? 움직임,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예를 들면 띠다, 런, 먹다, eat, 가지다, have 그리고 보다, look, see, watch 이런 동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동사를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을 바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를 명사로 만든다, 동명사. 자, 그러면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접 볼 건데요. 많은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무엇이 명사이고 대명사이고 동명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these, 이것들, 혹은 이들, 이네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these는 뭘까요? 그렇죠. 대명사, weather, 날씨입니다. 날씨는요. 음, 뭐죠? 바로 모든 기상 변화를 알려주는 이름. 그렇죠. 그래서 명사. 자, Ellie.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 그리고 케이크. 단거. 떡 친구. 그죠? 얘를 명사. 케이크. 그리고 we는 나를 포함한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부르는 대명사. 그리고 parents는 엄마와 아빠, 나에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잊게 해주신 분들을 일컫는 말. 부모님. 부모. 그리고 you는 당신. 내 앞에 있는 당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 그래서 얘도 대명사. this, 이것, 이분, 이거. 대명사. he, 그 사람, 개, 그. 그죠? 대명사. running은. 달리다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써주는 것. 동명사. 그리고 korea. 한국. 한국. 그죠? 그럼 뭘까요? 명사입니다. teacher, 선생님. 직업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직업의 한 이름. 명사. 자, book. 책입니다. 책도 역시나 두꺼운 여러가지 글이 쓰여있는 하나의 어떤 명사. 그죠? 지칭해주는 말. book. 명사고요. walking. walk에다가 walk, 건넨다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 Mr. Charles. 자, Mr. 김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칭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명사. people. 사람들. 사람 하나 말고 여러 명을 지칭해주는 말. 그래서 대명사가 아닌 명사. thinking. think란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해서 thinking 하면 동명사. singing. 자, 노래하다에다가 ing 붙였어요. 동명사. 그리고 water. 물. 명사죠. it. 그것. 그거. 지칭해주는 대명사. 뮤직은 음악. 뭘까요? 명사. 자, English. 영어. 뭘까요? 명사. them. 그들. 그것들. 그분들. 뭐죠? 대명사. artist. 예술가. 뭘까요? 명사. love. 사랑. 사람. 뭐죠? 명사. 취. 그녀. 개. 뭐죠? 대명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모든 단어들은요. 특히 명사, 대명사, 동명사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요. 제가 한번 조금 더 변화를 한번 줘볼 건데요.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부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명사는 왜 쓴다고 했죠? 그 역할이 뭐다? 명사를 대신 부른다. 그랬습니다. 편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미스터 헉킨스가 하면 아, 근데 미스터 헉킨스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미스터 헉킨스가 누구를 만났고요. 근데 미스터 헉킨스가 그래서 밥을 먹었고요. 근데 미스터 헉킨스가 하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히히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사들, 어떻게 대명사로 부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이에요. 성별이 여자죠?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she 자, 그 다음에 a book 책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서 it 그리고요. 그 책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그것들이네요. 그 책들이, 그것들이 어떻게요? they 그리고요. a dream 꿈입니다. 꿈인데요. 그냥 꿈 여러 개 꿀 수 있지만 하나의 꿈. 그래서 it 미스터 헉킨스 자, 헉킨스는 그냥 박지윤처럼 그냥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 붙었다고 해서 여러 명 아니고요. 한 사람. 그래서 he English 나는 영어를 좋아해요. I love English. I love it. 해서 그냥 English는 it 사랑입니다. love, 사랑, it 대신해서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artist 그 예술가가, 예술가가 남자면 he 예술가가 여자면 she 자, 그 다음에 jack and peter jack과 peter 걔네들이 이렇게 되니까 they 그리고 the red car 그 빨간 차가 그것이 그 차가 it 그 다음에 jane and i jane과 나 나를 포함한 우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뭐로 부른다? we 자, an apple apple 사과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과가 그것이 어떻게요? it 되는 거죠. 자, 모든 명사는요. 모든 명사는 동명사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부를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지칭하면 될지 어떻게 부르면 될지 연습해 주시면 아주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펜 두 개가 있어요. 그 펜들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펜들이 they they're mine 이 펜들 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펜이 제 거예요. it's mine it it's mine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의 역할을 볼 차례입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는요. 일단 모두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동명사인 거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는 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럼 명사의 역할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ellie가 명사죠. 그리고 teacher도 명사죠. 명사. 그리고 I, 대명사. 그리고 English도 명사. learning, 동명사. 그죠? 자, 그러면 이네들의 역할이 뭔지 보면 명사 역할이 나옵니다. 자, ellie is a teacher. ellie는 은느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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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는 주어 역할입니다. 주어는 as, subject로 써요. 그리고 a teacher. 선생님이다. 자, 이때 a teacher는요. ellie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충설명, 보충설명, 보충설명해주는 보어입니다. 뭐라고요? 보충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는 보어.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정의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격보어라고 합니다. 주격보어,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는. 그래서 보니까요. 명사의 역할 첫 번째. 주어 역할 또 뭐 역할? 보어 역할. 자, 두 번째. I love English에서 나는, 나는 은느니가, 은느니가, 나는 주어 역할 맞죠? 그리고 English, 영어를 을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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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목적어 역할. 그래서 subject, 목적어 역할. 오케이. 그래서 보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역할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Running is fun. 보시면 running, 두 명사인데, 이거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달리기는, 달리기는 fun, 재밌다 했으니까, 은느니가 주어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보면, 다 명사 역할 다 나왔습니다. 명사 역할은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보어 역할을 한다, 명사는. 그죠? 보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보면, 목적어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명사, 대명사, 동명사는 모두 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요, 짠! 명사, 대명사, 동명사에 대해서 정의도 봤고요. 그리고 그 역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지칭이 가능하며, 그리고 사실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ing 붙여줘서 명사의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모든 명사를 보면 대명사를 어떻게 부를까, 고민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주어의 역할, 그리고 보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어를 보실 때요. 아, 이가 명사일까? 얘가 동명사일까? 아, 그럼 이게 보어일까? 주어일까? 이런 것들 고민하실 수 있겠죠? 자, 생각하는 영어입니다. 여러분의 영심이쇼!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